이슥도 유지하고 다 끝까지 올라가면 솔직히 그거예요 솔직히 그거 돼 날라가 하늘로 우주비행 체험이야 그냥 타보자 이제 타봐야지 그냥 발치속력 최대예요 못되어오지 3번이에요 아 왔다갔다 하면서 높이 가는건가? 그럼 해볼까요? 3번이 최대예요 하자 떨리네요 기본속력 맞지? Mile 제 옆에 타주시면 안되나요? 무서워요 옆에 아무도 아 아 기시끄러 아아 나 그거 성격? 잠시만요 뭐야 설동에서 낮은 맞찰 체크? 이거요? 아 다시 타보겠습니다 제 옆에 타주실 분 헐 나 자리 옮기고 싶.. 또! 야 높이 올라 야 무서워 뭐야 나 가져갔어 야 괜찮아 오! 새 게임 시작할 뻔했어 아 잠깐만 게임 불러오기 맞지? 뭐야 시작 아니야? 게임 열기 맞지? 너 비명소리가 더 무서워 설마 설마 아니겠지? 날아간건? 과연 다음 세이지를 하라고? 왜요? 다음 세이지를 하면 뭐가 달라요? 오예 됐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물원 동물원 지어야지 수영장도 해야되는데 저 수영장부터 해야되거든요 저 수영장부터 해야되거든요 내려가기 왜 안 내려가지 지영이? 저기 퀴 뱃멀 퀴 에잇 뱃멀 뱃멀 수험점 만드는거 어딨어요? 수험점 만드는거 어딨어요? 아 이거? 어?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오 잘 지어놨되나? 와우 이제 이런것도 요렇게 목욕탕이라니 좋았어 어 이쁘다 이런거 하트? 노 이제 물 출렁거리는거 출렁거리는거를 이제 여기다 달아야되겠지? 헐 노잼인데? 헐 개노잼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이 튜브 그것도 만들거에요 아니 반대로 됐어 설치가 저렇게 누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서 으 으 싸이도 2기자 시 으 으 으 으 으 으 사치 가는데 으 으 음.. 됐다. 이건 뭐지? 샤워기인가? 맞나? 맞을건데? 이거는 뭐지? 아 뜨거운 물.. 좋았어. 이거 두개정도 이렇게 하고 이게 뭐지? 안전요원 안전요원도 있어야지 안전요원 2명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좀 늘릴까 봐 됐다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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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탈의실 고래 고래가 이쁜데 다 리즈 하고 길 연결도 해야돼 미끄럼틀도 미끄럼틀도 다 할거에요. 다 할 수 있을거 같아. 자신감 넘치.. 레이지 리버가 뭐야? 정말 만들기 싫어 보이네 이런거 해야지 아쿠아만 미끄럼틀 미끄럼틀 이런거 해야지 해야말고 해야말고 제가 만들었다 만들어 볼게요 한번 아우 망했다 아 어 그러게 중력 생각 안했네 어떻게 설쳐야되지? 높이 지어서 수영장으로 떨어져야된다고? 어.. 안 만들래 다른거 땜벅 슬라이드는 괜찮죠 아 이렇게 시작하구나 아 아 돌려 자 여기서부터 아 안 만들어 짜증났어 지금 나 지금 짜증났어 갑자기 만들다가 내가 왜 이걸 만들고 있지? 트레스 받으면서 그 생각했어 와 재밌겠다 그래서 이꼬가 어디지 이거는? 이건 이꼬가 어디에요? 아 여기가 이꼬구나 맞나? 어디가 이꼬야? 만들어도 되는거 아닌가? 큐브게 됐다 오우 좋았어 이거 막 하나 깔아주고 아 이거는 공짜에요? 뭐지? 뭐지 이거 공짜잖아 이거 수영복도 팔아야지? 모서리 모서리에 쏠린다고? 아니야 오 아 이건 5까지 올려도 되지 않나? 아 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먼저 꾸며놔야겠다 길은 나중에 A올게요 우와 다이노 마스크 생겼다 이런 거 좀 설치 좀 해줘야지 마스크 공짜야? 아니지 아니야 사람 많이 안올수도 있어 브랜드가 헐 나 너무 이거 가격 올리는 거 너무 손가락 아파 나 손가락 너무 아파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없죠? 이게 너무 오래 했어 이 게임 나 진짜 팔에 힘이 없어요 그냥 키보드로 안 되지 않나? 안 돼요 나 지금 손에 힘이 없어 나 당분 좀 줘 당분 좀 돈 많아 돈 그만 벌래 나 돈 많아 나 돈 많아 그냥 왜 이걸 내리고 있어 아니 손이 많이 안 들어 그냥 이렇게 팔아 너무 힘들어 누르니까 저거 안올라가요 아까 탈이 지금 올라갔는데 안 돼 됐다 이제 또 설치해야 되는 게 자 세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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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터 정해져 있나? 아니죠 세영복 미리 열어놓자. 이렇게 하고. 잠깐만 아니야. 조기 계장. 아니 이거 탈의실. 아니 아무것도 안되는데 계장하면 뭐해. 기다려봐요. 튜브 매전도 해야된다고. 수영복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지 않을까요? 사겠지? 일단 이것까지 하고 조기 계장할게요. 깜짝이야 손님인줄. 날아가는 갈맹이. 올라간다. 다행이다. 됐다. 이제 길 이어볼까나. 파로 높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분마다. 이렇게 하면 토할 것 같은데. 파도 높이 완전. 일단 한번. 이제. 길 이어면 그냥 와요 여기는? 여기 입구가 없는데. 강력. 톡시 스크러. 길하면 되나? 이거? 입구가 없다? 아. 이거는 아. 아. 여러분 알겠어요. 이유 알겠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게 길인거야. 아닌가. 이게 길 아니야? 이게 길 아니야? 일반 길? 일반 길? 일반 길 그런데 안되던데. 연결이. 그냥 깔아도 되나? 안되는데. 고래가 입출 뭐라고? 아. 고래가. 아. 그렇네. 와우. 그렇구만.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자. 수영장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쓸데없어. 이거. 이거 너무 쓸데없이. 길게 해놨어. 흘러. 들어오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야 하니깐요. 저기요. 빨리 오세요. 대여 좀 하길 할거에요. 빨리 오세요. 온다 온다 온다. 빠르게 진행해볼까? 이거 좀 꾸며볼까? 선크림 하나 더 온다 사람 많다 캐리비안 배우 저 그런데 좀 피부 트러블 나서 못 갈 것 같네 날까봐 난 적은 없는데 날 것 같아 한 번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얼었을 때 입어봐야 되지 않나 내년에 입어봐야 돼 얼었을 때 입어봐야 된다고 그냥 풍도 길 연결 나중에 하고 어 뭐야 돈 많아 저 버그 아니야? 고맙습니다 잘 안 들었고 고맙습니다 안으로는 고맙습니다 다행히